이어서 이순간이 지나면 신청하신 이연님 어디 계실까요? 손아오세요.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이순간이 지나면 신청하셨네요. 반갑습니다. 회장님 축하합니다. 하지마 이순간 이 걸 이 자리가 시원해 사는게 여전히 우울여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당신을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나미의 지여 당신이 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